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곶감 선물 세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감미인 청도 반건실 세트입니다.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곶감 선물 세트로 냉동으로 오래 보반 가능하고 반건실로 쫄깃하며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4위는 상주 곶감 선물 세트입니다. 대용량 곶감 선물 세트로 곶감 좋아하는 분들께 선물하기 좋고 포장 고급스러우며 말랑하니 맛있는 제품입니다. 3위는 감칠맛 상주한 곶감 세트입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곶감 선물 세트로 냉동으로 오래 보반 가능하고 포장 고급스러우며 박스커서 선물할 맛나는 제품입니다. 2위는 전동태 허브 곶감 대본 곶감 선물 세트입니다. 개별 중량 100g 이상 대과 선물 세트로 개별 포장되어 있고 포장 고급스러우며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1위는 설감 호두 반건실 곶감 세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곶감 선물 세트로 도착일 지정 가능하고 호두올라가 있어서 예쁘며 포장 실용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